주님께서 우리를 이락해 소중히 돌보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때문이죠 주님의 사랑 변함이었고 주님의 사랑 늘 용서하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나누어 주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세상은 변하지요 우리의 사랑도 그러나 주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랑 나눌 때 당신은 놀라운 기쁨 가득하게 되죠 주님의 사랑 변함이었고 주님의 사랑 늘 용서하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나누어 주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변함이었고 천연님의 사랑 변함이었고 주님의 사랑 바로 주님의 사랑